아찔한 컬링, 여자의 운명을 바꾸다.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운명의 마스카라, 미샤 테크니컬 업 마스카라. 유학 대상 국가로 선호도가 높은 캐나다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대학생 유학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로 조사되었습니다. 14일 수요일 HSBC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의 연간 유학 비용은 2만 6,011달러로 13개 조사대상 국가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유학 비용이 비싼 나라는 호주였습니다. 유학 비용은 연간 교육 비용과 생활비를 합산해 조사한 것으로 호주는 평균 3만 8,5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이 3만 5,705달러로 2위, 3위는 연간 3만 325달러가 소요되는 영국, 그리고 4위는 2만 7,375달러인 아랍에미리트로 밝혀졌습니다. 5위인 캐나다의 뒤를 이어 6위는 싱가포르, 7위는 홍콩, 8위는 일본, 9위는 러시아, 10위는 중국, 11위는 대만, 12위는 스페인, 13위는 독일 순서로 유학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